대표님, 이거 지금 분무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살포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농약 살포도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농약 살포도 가능하고 그럼 농약 살포가 가능하면 농약은 어떤 농약들이 살포가 가능할까요? 이제 물에 녹은 유재 종류들이 유재 종류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m까지 날아가나요? 이것이 7, 8m 날아갑니다. 7, 8m. 네. 이게 지금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나갈 때 분자 사이즈? 물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포그 형태보다 좀 큽니다. 포그 형태보다 좀 더 크지만 이게 지금 그 수준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좀 더 적게 하고 싶으면 여기 노즐만 교체해주면 아, 이 노즐은 지금 공매에서 개발하셨어요? 네. 제가 금형을 파고 제가 일일이 금형으로 다 파서 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만 교체하면 됩니다. 이것만 빼서 라고 아, 그렇군요. 이것만 교체해주면 이게 사실 저 가격이 만만치가 않던데 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 비용을 좀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끼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이제 스트라이크에 따라 틀리는데 87만원에서 90만원 또 납니다. 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충전 시기이기 때문에 충전 시기입니다. 얼마 정도면 몇 시간 정도 가나요? 이것이 제가 뿌려본 경우가 했을 때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지금 한 번 뿌려볼 수 있을까요? 1시간이면 그 하나가 엑스트라가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뿌려봅시다. 색깔이 조절이 되고 더 세게 터보 기능이 있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예, 나중에 나중에 가능하다면 농기계 조합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농기계 조합도 분사용으로 네, 삽도. 음, 어디 충전식 배낭형 방역 소독기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 대야로 지금 들어와 있구나. 네. 아,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저, 그 어, 충을 잡을 때는 이게 입자가 이렇게 좀 고르게 이렇게 쫙 퍼져야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 그 벌레들에 바로 이렇게 딱 어떻게 뿌리더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입자가 이제 커버리면은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즐만 교체해서 사용하면 입자 크기를 조절해서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전선도 길이도 20m까지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m까지? 20m 이상까지 아, 20m 이상까지면 이제 저 어, 그대로 들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는 네. 그래서 이 전선을 제가 특허를 내놨어요. 아, 전선도 특허를 내놨어요? 전선 안에 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 그러네? 네. 네. 아, 여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네. 전원을 넣어줘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네. 전선을 주라고 하시나요? 아, 이런 전선은 없거든요. 음, 이것도 저희가 한번 구입을 해서 한번 써보고 싶네요. 네. 어, 학교에서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번 테스트 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이게 왜냐면은 이게 그 이렇게 멀리 나가면 좋은 것이 저희들이 이제 저 그 그냥 등에 매고 소위 가격이 싼 것은 멀리 안 가요. 그렇게 멀리 안 가다 보니까 작게 갑니다. 이게 이제 그 농약 살포하면서 농약을 저희들이 다 막게 돼요. 맞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힘이 좋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이제 조금만 움직이고 그렇죠. 농약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피해가 덜 가죠.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가능하니까 힘이 좋은 것이 굉장히 장점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묻으면 이 놈만 빼서 또 청소가 이라고 하는 아 그렇게 이게 지금 모두 다 국산이 돼 있다는 얘기군요. 네. 음 제가 직접 금형까지 싹 파서 이거 금형 하나 파는데 여기 한 3억 5천 들었나요. 아 그래요? 네. 금형이 제가 이것만 해가지고 10억 넘게 투자했어요. 아 금형비만 이것도 금형 지금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등에 매는 거 등에 매는 것이 어디있나요? 아 그 옆에 있는 게 등에 매는 거구나. 네. 아 그러게 되고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깨 매는 거 어깨 매는 거 그러면 저거는 따로 물통이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물통이. 아 물통이. 그러면 저건 소량이구나. 아 이건 소량이구나. 예예. 알겠습니다. 소량은 이제 가정용에 가깝겠네. 어 이것도 30분 뿌립니다. 아 예. 이것도 1시간 넘게 뿌리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거 재밌는 거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